미래에셋대우가 소비자가 뽑은 좋은 증권사 1위에 선정됐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증권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56개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대우가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좋은 증권사 종합 1위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고 초상증권, DS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안전성과 건전성에서 미래에셋대우가 1위를 차지했고 소비자성은 KB증권이, 수익성은 한국투자증권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